안녕하세요 작곡가 이근우라고 합니다 프로듀서 애쉬라고 합니다 프로듀서 오성원입니다 우리 함께 약속한 그날이 후로 돌아가고 날아올라요 저희들이 선물해드릴 곡은 뉴디스코 장르의 쇼타임이라는 곡입니다 이제 쇼타임 던져가면 올타이 더욱 끊어 올타이 준비해 쇼쇼쇼쇼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다가와 이제 쇼타임 라라라라라라라라 난 너와 나는 너에 나만의 쇼타임 제 나이에 맞게 좀 신나게 보여줄 수 있는 곡일 것 같아요